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성당에서 모인다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성당에서 모여서 누구 험담하고 있으면 사탄의 이름으로 모인 거죠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의 내적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참된 청원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드리는 청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이마의 표라는 진표입니다 오늘 사실 일독서는 꽤나 어려운 독서에요 특히나 후반부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 에제키엘서는 꽤나 무시무시한 선포를 합니다 뭐 살벌해요 말투도 쳐죽여라 징벌이 다가온 도시에 파멸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파멸은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재앙들과 비슷하죠 재앙이 뭐 언제 남녀노소 가립니까 아이고 어르신이네요 내 재앙인께 피해갈게요 안녕히 계시이속 하는 재앙 맞습니까 눈앞에 닥치면 그냥 싹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류의 파멸은 세상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곤란함을 파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파멸은 진짜 파멸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선포되는 마지막 선언과도 같은 거죠 다만 한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마에 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살 거니까요 우리가 당장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인호를 받는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세례 때 하나 견진때 하나 성품 때 하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한 개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족인데 견진의 기회가 있을 때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받고 그 준비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멍청하게 아이고 내 다음에 다음 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인호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배워 본 적이 있습니다 헌데 우리는 이걸 마치 교회 안에서 거의 적지 않은 영역에서 일어나듯이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세례만 받으면 인호가 빡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성사적 행위라는 것은 인효성이라는 것이 있고 사효성이라는 두 종류의 은총의 효과가 있는데 사효성이라는 것은 일 그 자체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효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욕구하는 만큼 열려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은총의 규모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의 이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든 저든 성체성사라는 것에 나와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 것, 성체를 여러분의 입안에 받아 모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은총의 효과가 있으니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자 무식한 어르신이라도 그런 미사에 왔다면 기본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은총은 있습니다 헌데 어떤 때는 고린토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되지 않은 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종종 강론 때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사효성으로는 내가 은총을 받아들이는 게 일어나지만 내가 미사에 나오기 전에 나 자신을 올바르게 준비해 놓지 않아서 나 자신이 어두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그 은총은 도리어 나에게 재앙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금속에다가 뜨거운 불을 가하면 정년이 되지만 하찮은 지푸라기들의 뜨거운 불을 가하면 타버리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불은 똑같이 다가옵니다 그게 사효성인데 내가 그 불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불이 나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 안에도 재미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 자 이제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해요 아니 바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깥이 제일 어두울 거고 바깥에 제일 주인들이 많을 텐데 아닙니다 오히려 빛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그 빛을 올곧게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해내지 못해서 마음이 어두움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된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바깥의 사람들은 몰라서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당에 차대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당이 뭔지를 모르고 어쩌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들러서 차대는 거 하고 저것이 기도하는 곳인 줄 알고 신앙을 위한 영역인 줄 알면서 거기에 그 성전의 이득만 주차의 이득만 취하는 더 질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가 거기서 멈추지도 않죠 이 거룩한 곳에 차를 대고 참회휴게소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심각한 어둠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 안에서 거룩한 요소와 범접해 있으면서 그걸 어둠의 요소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야말로 법적 해석으로 가중처벌법 위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세례때에 우리의 머리에 새겨진다는 소위 인호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주어지지만 그래서 하느님의 무당들이 보면 안다죠 무당들이 보면 압니다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이라면 하느님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이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무당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 사람에게도 가중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가지를 말아야 돼요 신문 읽다가 그냥 심심풀이로 읽는 무슨 운세풀이 이런 거 있죠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경각심이 없어요 현대사회는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TV 화면 곳곳에 무당집 차림떡 해서 사람 상담해 주는 모습하고 앉았죠 그걸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매스컴이 이제 그냥 우리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영역이니까 이 정도는 그런데 어느 미디어에서 미사드리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보내는 거 봤습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건 종교성이 짙다고 하면서 안 하는데 오히려 샤머니즘적 요소 미신적 요소는 너무나 쉽게 다루고 있죠 사람들의 내면이 그만큼 허황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성에 짙게 물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인호라는 것 안에도 영적인 의미가 보다 중요합니다 다행입니다 왜요? 에제키엘서는 그 인호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미리 읽어 오신 분들이라면 아 이 부분이 그 부분인가 싶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기엘서는 좀 더 앞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너는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선언을 하고 파멸을 가져가야 하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내라 가장 거룩한 영역에서 추악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역겨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친근해한다 그러니 너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것들에 역겨워하고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있을 것이다 그들은 빛에 깨어있는 이들이고 더러운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니 그들은 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그런 이들의 이마에 표를 새겨 넣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거든요 좀 늦게 간 편이죠 근데 이제 전에는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가든지 4학년을 마치고 가든지 좀 일찍 갔는데 저희 때부터는 그냥 4학년을 다 마치고 가라 왜? 일찍 갔다 오니까 세속성에 쉽게 물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어릴 때 갔다 오니까 군대의 세속성에 물들어버린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군대를 가니까 내무반에서 뭔 소리 하겠습니까? 야 네 밖에 있을 때 여자 몇 명 속된 말로 해먹었냐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 안에서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해서 더 음탕하게 설명하는 친구가 박수를 받습니다 야 네 한 건 하고 왔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런 군대적인 특수상황에서 벌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벌어집니다 이곳에서 이 초전바닥에서 얼마나 많은 허황한 젊은 시절의 과오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부지게 숩니다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오히려 자랑거리죠 하느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에 괴로움을 겪는 이들 그들은 이마에 표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의 영적인 의미 내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이마에다 줄 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죄수율라로 하면 다 꺼주죠 그죠? 십자가 다 꺼준다 아닙니까? 곱게 곱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죄를 받을 때에도 정말 내가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이가 실질적인 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 맞아 다 부질없는 거지 아 나도 죽으면 지금 내 이마에 발려지는 이 죄와 같겠구나 아 그래 내가 왜 그렇게 여기에 붙어 살려고 탐욕을 부리고 어떻게든 이 지상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했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죄수율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냥 와갖고 이마에 뭐라도 받아야 찜찜함이 덜해지는 종류의 사람은 뭘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마에 제 맘 묻히고 가는 거예요 집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그 같은 공간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하느님은 그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쳐나가죠 하지만 우리 내면의 선호도는 각기 다릅니다 어떤 것에 더 깨어있고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어떤 것에 목말라 하는지 오늘도 점심을 한 분이 밥을 사주셔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음식이 어떻고 저 음식이 어떻고 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배고플 때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다 맛있습니다 내면의 갈증이 있으면 그 갈증을 채워주는 요소가 다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아닐 때에는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잡다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게 뭐든 그게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이성 간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바람피는 게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세상적인 쾌락의 요소들은 끝을 모르거든요 이 정도 하면 만족하겠지라는 세상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에도 도착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적 도착증이 벌어지는 겁니다 노름을 아이고 이 정도 따고 그쳐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따기 시작하면 그 따는 맛에 중독이 되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가다가 이제 야반도 좋아하죠 이것도 옛날에 많이 그랬다 카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선호하는 마음들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고유하기에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과를 좋아할 수도 있고 복숭아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걸 좋아하면 됩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선호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선호도가 있습니다 뭐냐 진리를 좋아하는 것과 거짓된 것에 들러붙는 마음의 선호도는 이건 우리가 식별해내야 하는 것이고 그릇된 것을 쳐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암만 아프더라도 그런 거짓된 요소를 나에게서 뽑아내는 것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언젠가는 반드시 잘라내야 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진리에게 다가가는 게 우리가 쉽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 뭐 개나 소나 다 했겠죠 사람들 중에는 앞서 제가 비유를 들었듯이 제가 군대의 체험담을 말씀드렸듯이 그릇댐을 좋은 것으로 포장해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것을 나쁜 것이라 해버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혼란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떤 일을 벌었냐 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느니 남을 죄짓게 하느니 불의를 저지르는 이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게 나쁜 거고 이게 좋은 건데 야 이런 것도 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이걸 좋은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야 그런 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것을 안 해도 되는 무의미한 것 심지어는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니와 굳이 그렇게 할라카노? 하면서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입니다 반적인 질문이 이런 거죠 십자가의 삶은 좋은 것입니까? 신자라면 당연히 좋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 걸으리다 나도 그 십자가 근데 이불어야 뭘 못 쌌겠습니까? 말리장성도 쌌지요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집안에 이쁘장한 십자가는 걸어놓고 싶어 하는데 그 십자가가 그 영적인 의미로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삶의 무게가 될 때는 얼른 벗어버리고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복음은 죄를 짓는 이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할 바를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 제가 누누이 누누이 강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죄 짓는 이들은요 죄가 싫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좋아서 짓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미워하는 게 싫어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게 쉬워서 미움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옵션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든지 미워하든지 근데 사랑하는 것보단 미워하는 게 나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더라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게 나를 힘들게 하면 그리고 사랑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사랑을 선택하겠죠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좋은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걸 항상 선택합니다 바보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는 그래 놓고는 내 인자 어이구야 호회를 하죠 왜?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는 진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진리는 시간이 흘러가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찍부터 우리에게 선언되었고 예고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무시해온 거예요 왜 우리 젊은 애들이 눈에 콩깍지 씌갖고 어리 건갈 같은 머스마 하나 들고 와갖고 결혼하겠다고 난리 칠 때 있잖아요 그죠 부모의 시선에서는 보이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적절한 직업도 없고 그리고 한다는 짓거리가 겉멋만 들어가지고 엉뚱한 데다 돈을 미친 듯이 쓰는 낭비벽도 있고 그리고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면서 이 내면에 들어있는 생각을 들어봐도 허영과 교만 밖에 없는데 지금 딸이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딸에게 해준다 한들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지 사랑에 빠진 걸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그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서 타이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두세 사람의 뜻을 가진 이들이 가서 타이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가 가서 맞서기 시작하죠 하지만 고집스러운 사람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식견있는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는 냉담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등져야 하기 때문이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내면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마저도 등을 저버리기 시작할 때 그는 내면에 전혀 다른 선호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선에 대한 감각이 없고 어둠에 악에 굳건히 머무르는 사람으로 식별되어 공동체에서 자기 스스로를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표라는 것을 받았다면 이마에 표라는 것을 인호라는 것을 받았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로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이들은 절대 구원의 대열에서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하느님도 그를 사랑하시거든요 아멘